이어서 두 번째 시민기자단 소식입니다. 성평등을 주제로 진행되는 2018 광주여성문화난장이 개최됐습니다. 정규석 시민기자입니다. 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광주지역 주요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2년에 한 번씩 열고 있는 2018 광주여성문화난장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삶의 가능성에 있어서 평등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사람이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인권의 실천운동으로 여성과 남성, 가족이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하며 일상 속으로 성평등 문화가 스며들도록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장에는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이미지 포스터전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성매매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피해자를 줄여야 하고 여성은 함부로 사용하기 쉬운 물건이 아님을 알리며 성매매 근절이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매매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여성의 역사 및 평화활동을 전시하고 여성평등에 관한 체험과 토론도 있었으며 광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여성 작가들이 참여한 전시와 체험부스에서는 가죽공예품이나 바늘공예, 장식품 등이 아름답게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작가들과 함께 시민들이 현장에서 작가의 도움을 받으며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5월 정신 공동체 구성을 위한 닭종이 인형과 함께 마을로 찾아가는 5월 여성평화 이야기 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닭종이 인형들이 1980년 5월 정신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었고 시민들이 찡그리거나 미소 짓는 모습으로 표현한 평화 얼굴 만들기 그림들도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광주 여성문화 난장에서 CNB 정기석입니다.